안녕하세요 컴스리 존입니다 LG 일체형 pc 를 사용하시는데요 어 원래도 느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해서 어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구요 음 지금 저희가 부팅 시켜서 잠시 사용을 해봤는데도 굉장히 늦어요 부팅도 엄청 느리구요 그런데 애초에 저희한테 말씀하셨던게 어 ssd 교체를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게 아니라 어디서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연락을 주셨더라구요 음 그래서 이제 많이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하드디스크 뭐 사용을 못하죠 이제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백업을 하고 있구요 뭐 외장 케이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제 저장 공간만 있으면 어 애초에 백업 해놓고 옮겨 놓는게 낫죠 어차피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요 이제 백업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일체형 pc 를 분리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하드디스크가 있는지 모르시죠 저희도 몰라요 어 그런데 이제 뒤에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구조를 보면 대충 어디에 있는지는 위치가 나와요 만약에 액정 쪽에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힘들어요 액정 쪽이라고 하면 거기를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기종들은 어 뒤에만 분리를 하면 대부분 있더라구요 딱 이해감이 적중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죠 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꼽혀져 있고 어 여기서 나사를 풀어서 빼도 되기는 하는데 어 이 뒤에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에 뺄 수도 있어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죠 자 이렇게 쏙 빠지는 구조예요 어 아시겠죠 여기에 꼽혀져 있었는데 이렇게 케이블까지 해서 쏙 빠졌구요 여기서 케이블을 어깨로 빼려고 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무조건 통째로 빼야 돼요 그리고 어 2.5인치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인데 어 디스크 형식이죠 당연히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애초부터 ssd 를 장착했으면 좋겠는데 어 이 당시에는 아니다 이 당시라고 해도 얼마 안됐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식으로 다시 어 고무 툴도 양면에 끼워주고 케이블도 이렇게 바꿔 껴줬어요 이게 딱 완성된 거에요 어 이정도면 아마도 남성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에요 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원래 있던 대로 쏙 밑으로 밑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케이블만 연결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뚜껑도 조립해 드리구요 이런 기종은 현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구요 어 현장에서 불가능한 기종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기종들이 있긴 한데 특히 최신 기종 액정 자체를 다 뜯어야 되는 기종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별도로 작업을 하셔야 되요 ssd 교체가 끝났으면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되겠죠 어 기존에 쓰시던 대로 이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해 드렸구요 이렇게 인터넷 연결까지 그리고 윈도우를 설치하면 당연히 드라이버는 설치하는 거에요 뭐 드라이버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윈도우 설치하면은 드라이버는 당연히 설치를 해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필요그램이 필요하면 이제 필요 필요한 만큼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건 또 별도로 설치가 되는 거구요 어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 설치도 해주냐 물어보더라구요 그런데 해 줘야 되요 그건 당연한 어 소비자의 권리죠 의무라고 해야 되나 아 권리라고 해야 될 거구나 암튼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 드렸구요 이전보다는 속도는 대폭 빨라졌어요 어 아마 체감상으로도 한 4 5배 이상은 될 거에요 메모리가 만약에 부족하면 메모리는 모데도 한 4기가 정도는 그 탑재를 해주는게 좋구요 어 가장 최적화 된 것은 한 8기가 8기가 정도의 ssd 를 장착하면 굉장히 빨라지죠 현장에 조치해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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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